오늘 일단은 여러분 제가 어제 또 일제획도 해왔습니다. 아 나 이번에 매획이 좀 늘어서 재획 한 번 하니까 여러분 돈이 복사되던데 아니 재획이 좀 재밌더라고 춘장님 매획 1300%를 계속 재획.. 아 1300% 뛰었어요? 잠깐만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. 오늘 빨리 잉크고 보스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빨리 나도 재획을 해야겠어요. 안 되겠다. 이제 다음 매획에 나 어느 부위에 뛰어야 될까? 도미네이터에 갈기면 되나? 도미 어때요 도미? 도미는 별론가? 도미도 좋아? 오케이. 그런 거로 도미 하나만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. 도미도 좋아. 도미 나왔죠? 도미 반갑 도미 어? 아 뭐야? 아 쓸신 왜 안 썼어? 뭐야 너 뭐해 패스 아이 우르스 때문에 아 우르스 때문에 여기 안에서 썼어 이 자식이 아 자 6억 2천 자 여러분 이제 도미한테 지르는 게 맞겠죠? 도미한테 세견부터 해라고? 눌린 것부터 해보자 으 으 으 으 아 이러면 얘들아 안 돼! 내 돈이 아니 이런 돈이 총 장큐 30개를 꼴아박았는데 이 새끼가 지금 아직 에픽이에요 이 새끼 혼내주겠습니다 1억! 오 깜짝아 상담들이 물적 없죠 10억 메소들 가자 짜앗 제발 유니크 제발 유니크 등급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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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등급업 짚다 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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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러다가 불크 한 세트 못해 그만해 그만해 올라가줘 빨리 안돼 안돼 아 세금 내지 말걸 이거 와 이거거든 바로 가자 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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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개 정도만에 올라갔습니다 오케이 따가 바로 사 제발 매회기시오 딸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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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습니다 온기홍님 간을 묻고 정체를 공개해주세요 멜플스토리 디렉터 강원구입니다 안 되겠다 칼이야 이 새끼야 이 건방지게 지금 봉키언님의 매소를 지금 뱉어 이 새끼야 6천만원이네 갖고 있어 5개 기다려봐 이거이거면 이거만 올라가면 된다니까 이것만 올라가면 이마 어 우리 앞길이 지금 danca 딸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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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ㅋㅋㅋㅋ 어 시이이이이이이이이이인 어제대 수시가 사라졌어 잠시 아이요 쌤이 해가지고 이제 세 달이가 네네 링크다 키우자 아 링크다 키우자 이술이랑 술로기 팔라고! 기다려봐 메포를 쓰라고 메포 쓰냐고 메포 좀 쓰고 싶어요! 메포 좀! 일단 오늘 루미부터 키웁시다! 루미 빨리 박물을 키워서 수우드미연 패고 3억 3천 벌고 따까따까따까따까봐 좀 온다 해야겠다! 메포로 무수히 많은 큐브 사서 딸깍하던 시절이 그리운 영혼 개최 은? 안 개최? 그렇게 크게 그립진 않아 아 쏙쏙쏙 새싹 어디야 쏙쏙 새싹 나 마지막에 대봉.. 대봉인 키웠나? 오! 저소백만원 뭐야! 압수! 압수! 어? 저소백만원 뭐야? 자 이건 여러분들 군독이 아니에요 강해지기 위한 이 계단식 스펙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님들아 자 이러면 이렇게 해서 유니크 올라가면 얘들아 아무 말도 못할 거면서 봐! 자 마지막 올라갑니다 잘하나? 어? 뭘까? 오랜만에 또 유니온 뉴스와 사탄같이 하니까 좀 단 고통이면서도 좀 재밌냐?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니온 아이고 귀여워 유니온 1400대기 생긴 이제 자 이제 오늘 수대미 펩시다 수대미 데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박모가 아 근데 쿠드 야 뭐야 이거 어? 아니 슈퍼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아 웡소토랑 형님 그립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나갔다가 한번 볼게요 방어구 부수기 넣자고? 방어구 부수기? 방어구 부수기 어? 뉴메타? 잠깐만 자 그럼 야 와움비슈 잠깐 대기하고 누만에서 한 번 더 데미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어 방어구 부수기 온! 방어구 부수기 발동! 캬! 이러면 안매함 데미지 개 많이 내려가면 있대 레전드 뉴메타 하하하하 야 충만해 이 정도 충만해 가자 바로 가자 썸네일 각 나왔다 아이큐 200이 발견한 메이플스토리 뉴메타 이쿨을 쓴다고? 푸쇽 빠쇽 딱 이러고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버프도 여기 가자 자 연막탄 딱 써주고 자 여기 써주고 소니플로 빵 와우 자 방어구 부수기 발동 자 어설트로 그렇지 연막탄 안에서 이제 와리가리 딱 쳐주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 깔끔하고 아메 아메 빵 오케이 1패 컷 1패 1번 컷 자 위쪽 올라가서 수 개깡패 섀도우가 수 개깡패인 이유 쇼스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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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어떻게 도적임 전사 아님 전사 그냥 무지성 맞딜해버려 자 소니플로 왔다 소니플로 왔다 자 이거는 밀가리 딱 피해준 다음에 여기서 소니플로 플레이트 일단 takie 피해주고 오케이 맵다 절개 바로 3패 갑니다. 와! 파인드 오케이 염막탄 깔고 Soni Clo 야! 방어보풀수기 발동 가운데 들어가 세다 세 얘네 잡고 빨리 블랙 좀 오나보고 싶다고 방어보수기 가자 1, 2, 3, 캬! 결정석을 내놔라 이 자식아! 손줘 손! 오! 장큐 2개! 바로 딸깍 들어가자! 딸깍! 딸깍! 데미안까지 하면 여러분들 애소가 사망 오찬이에요! 간다! 왜 이렇게 잘 들어가? 어떻게 계좌 들어가는데? 자 오작사가 남아있는데 써버린 게임은 이제 조금 더 남아있는데 아 이건 안돼! 올라갈 때 어떡해! 위에 올라갈 때 베일 오브 섀도우를 아 이렇게 하자! 자 닥사 쓰고 헛! 둘! 헛! 둘! 야 나쁘지 않아 그래도 60초에 한 번이나 가자! 야옹! 초! 스킬! 와 바로 2패 가건데? 태아가리 땡기! 스키! Mediterkante repress 5분 컷!!! 철개! 비참개 갓! 우우우우우 우오우우! 너무 스크롤시 멋있다 섀도우nn 오른쪽으로 와라 얘들아 오른쪽으로 와라 컴숨 컴숨 준비! 엔용투에다가 렛투다에다가 자 파인드웨어! 오케이 바로 걸고 여기서 가자! 쏘지플로우! 그렇지! 탈출! 자 여기서는 이제 배우실 쓰고 어 뭐야! 아 내 버프 프리저 안돼! 야 여기 좀 2패가 헤딩을 하다 아 뭐야! 아니 뭐야! 닥살 안 써졌어! 아니 3개면 얼마나 이게? 300만! 아 0점 버퍼 잠깐만 아 그만해! 급해지지마 안돼! 이 새키야 뭐해! 한 장쿠 날아가다 오! 맞아 명의 척은쟁이! 짠짠짠짠! 막타! 마라먹기! 캬! 짱! 빨리빨리빨리빨리빨! 가자! 딸깍! 딸깍! 아다! 자 결전석 볼까요? 결전석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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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딸깍 들어가자 열심히 했다 가자 나에게 보상을 줘 나에게 보상을 줘 레전을 가야돼 레전을 안돼 아쉽게만 삽니다 레전을 가야돼 레전을 가야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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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이 시원 어쩌면 이런 시련을 신이 시원해봐 제발 떴다고 해줘 얘들아 예 오늘 쓰듬이 아직 안 돌았는데 언제 좋나요? 안 쏠 천 원씩 이겨야만 한다 딸깍딸깍 안 쏠 천 원씩 안 쏠 천 원씩 안 쏠 천 원씩 뒷재웹 1재웹 해서 이제 5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1억 5천이 있었고요 오늘 1억 5천 더 벌었으니까 8억 오늘 그러면 11억을 무가금 했네요 아니 무가금이 아니지 무가금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냐 추억이 생겼다 추억 아 이게 무시다냐 어 이게 무시다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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